지난달 부천에게 패하며 아쉽게 4위 도약에 실패한 대전시티즌이 오늘 저녁 부천을 홈으로 불러 서륙전을 펼칩니다. 대전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한 상태로 현재 승점 44점, 리그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전과 맞서는 부천은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승점 55점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어 오늘 경기 역시 쉽지 않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홈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대전은 이번 부천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CNB스포츠는 한화이글스 야구 생중계 관계로 오늘 경기를 녹화 중계합니다.